수원 화성 지금 여기 어디냐?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화성 수원 화성에 와 있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저희 문화재 저희 문화재를 알리는 그런 행사인데 와줘 와줘 나 머리 이상해 머리 이상해? 목소리 출연할게 우리 오늘 한복 입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? 화성에서 한복을 입는 기분은? 너무 새로워요 너 말해봐 하나 둘 셋 너무 새로워요 오늘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너무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또 로그 아 로그 지금 경쟁 못했거든요 빨리 일로와봐 빠질게요 보 봉 야 오늘 정윤호 기사 캐스터님 네네 오늘 하루는 일단 맑지 않고요 네 소나기가 이루어지겠으며 저희 본방송 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좀 기다려야 되고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중이 형이 송중이 형이요? 예전씨 식사하셨나요? 어? 식사 왔어요? 자 오세요 자 포기합니다 따라라라 잠시만 저희 매니저님 밥 좀 받아주시겠어요? 아 네 야 매니저님을 챙기는 여상의 예쁜 마음씨 매니저님 밥 드세요 제가 아까 이거 성화 네 형 그런 의미에서 화성으로 이행시 화성으로 이행시? 도성화형이 자기가 하겠다고 아 좋아요 그러면 자 성화 갑니다 화성 자 화 성 오그렇지 근데 오늘 토요일이에요 땡 응 ok ok 그냥 모여보고 1,4, 6,8 asy 호성 싸일이 vedец 아 하여 sixth 자 앉을 수 있어 다 있을 이제 곧 무대 위에 올라가기 직전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예쁜 입과 성장 있게 됐는데요. 비가 오거든요. 들어가야 돼! 들어가야 돼!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 있도록 파이팅! First timepers 웬일상 웬일 три 웬일을 texted 이번에서 그런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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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묻지마 촬영 좋아 좋습니다 땡스 완성 땡스 장갑 완성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